1. 커피 생두의 신선도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보관 창고의 적절한 환경은 1. 생두의 햇볕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좋다. 2. 생두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습기를 보유한 곳이 좋다.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호를 유지한 곳이 좋다. 4. 생두가 곰팡이와 각종 세균의 번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사광선이 많은 곳이 좋다. 정답은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호를 유지한 곳이 좋다. 2. 다량의 커피 섭취 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어떤 무기질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미치나? 1. 셀레늄 2. 철분 3. 인 4. 마그네슘 정답은 2. 철분 3.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 우유를 데워주면 우유의 표면 장력이 높아진다. 2. 탈지유는 전유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난다.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 장력이 높다. 정답은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SCAA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두 등급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1. 컵 퀄리티 2. 결점 생두의 수 3. 생두의 크기 4. 생두의 무게 정답은 4. 생두의 무게 5. 커피 산폐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폐를 막기 위해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쇄 후 즉시 추출하는 것이 좋다. 3. 강배전된 원두는 약배전된 원두보다 서서히 산화된다. 4. 멜라노이딘이 형성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정답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은중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무형성 2. 소멸성 3. 가변성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정답은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7. 다음 커피 재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커피의 성장에는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토, 화산질 토양이 적당하다. 2. 커피 씨앗이 발화하는 데는 보통 수주일 걸린다.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4. 발화 후 6에서 18개월 경과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나무들을 골라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다. 정답은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8. defect beans 9. 커피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일반적으로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이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은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10. 생두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의 숫자가 클수록 생두의 크기가 크다. 3. 마라고 집회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4. 피베리의 기준점은 스크린 사이즈 13번이다. 정답은 3. 마라고 집회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11.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 중 커피빈이나 가루를 코로 들이마셔보아 맡게 되는 향기로써 플로랄, 스파이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 플레이버 2. 애프터 테이스트 3. 프레그런스 4. 프루티 정답은 3. 프레그런스 12.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핸드피킹 방법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핸드피킹 방법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3.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정답은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13. 다음 건식법의 가공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습식법 생두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2. 물 공급이 어려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법이다 3. 50도씨의 열풍에서 약 3일간 건조하는 기계 건조 방식도 병행한다 4. 체리의 수분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햇볕에 건조하며 건조일 수는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1. 습식법 생두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14. 다음에 커피를 분류하는 기준 중 재배 지역의 표고에 의한 분류법이 아닌 것은 1. AA 2. SHB 3. EGW 4. PW 정답은 1. AA 15. 다음에 커피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파치먼트나 체리를 건조시키는 장소를 파티오라고 부른다 2.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건조에 주로 쓰인다 4.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통풍이 잘 되고 오염을 막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건조에 주로 쓰인다 16. 다음은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색상은 청록색을 띌수록 고급이다 2. 결점수가 작을수록 고급이다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4. 생두는 일반적으로 클수록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다 정답은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17. 커피 생두의 수확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된 생두에 붙이는 분류법은 1. 올드크록 2. 유크록 3. 커런트 크록 4. 패스트 크록 정답은 1. 올드크록 18. 다음은 콜롬비아 커피의 주요 산지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아르메니아 2. 메델린 3. 세아도 4. 마니잘레스 정답은 3. 세아도 19. 다음 중 커피 생산국의 분류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과테말라 G1 2. 코스타리카 SHB 3. 멕시코 SHG 4. 온드라스 SHG 정답은 1. 과테말라 G1 20. 모카의 의미로 적당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2.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에 붙이는 이름 3. 예멘의 항구 이름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정답은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21. 스크린샵 C8에 해당하는 커피 생두의 크기는 1. 5.56mm 2. 5.95mm 3. 7.14mm 4. 7.95mm 정답은 3. 7.14mm 22. 커피 생콩에 함유된 트리고넬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카페인의 약 25%의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2. 아라비카종에서는 로브스타종 및 리베리아종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3. 커피 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4. 커피뿐만 아니라 어폐류 및 홍조류 등에서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3. 커피 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23. 커피의 향기 성분 중에서는 커피콩이 성장하는 동안 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써 갑복근 커피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다 아래 향기 중에서 효소에 의하여 생성된 향기가 아닌 것은 1. 꽃향기 2. 고소한 향기 3. 허브향기 4. 감귤향기 정답은 2. 고소한 향기 24. 커피 생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고지대에서 재배될수록 신맛과 향이 뛰어나다 2. 저지대 재배 지역은 대량으로 기계적 수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4. 화산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커피나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25. 생두 배전 시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생두의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등을 생성한다 2. 맛성분은 주로 가용성으로 끓는 물에서 약 18-22% 추출된다 3. 아라비카종은 유기산이 많아 신맛이 강하다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 정답은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